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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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죽인 사람? 아하 지금부터 빨리 나오신 분은 선착순으로 특혜가 있습니다. 평상에 있는 옷을 입어주시는 분이 오늘의 흥분이 되는 겁니다. 왕킹을 시작하십니까? 헤르소서 입으세요. 뭐야? 뭐예요 이게? 네. 지금부터 노비들은 임금님의 건강을 책임지는 아침 수납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좋았다. 아 이거 어디 한번 만들어보렴. 왕의 모닝루틴 좀 하고 가겠다. 바래픽이요? 선크림 바르게. 고신이 따르고 싶어요? 여기가 이제 왕의 모닝루틴 하는 데거든요. 선크림을 발라줘야 돼요. 왕의 피부는 소중하니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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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와. 자. 와. 아 막. 야 왕 없지? 왜 치워. 거기 바닥에서 우리. 노비 한 명 여기 앞으로 와봐. 여기 앞으로 한 명 앞으로. 이리와. 이리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장자. 그렇지, 그렇지. 이리로 오라. 식사하시는데 제대로 공기 안 잡힐 거 말이야. 내시, 내시! 내시! 얼음을 한잔. 에이! 동기 아버지 장자! 얼음을 가져와. 얼음을 가져와. 왕보다 내시님에 따르겠습니다. 그렇지. 얼음물에 손가락 한 번 넣고 가져와. 얼른 타거라. 시간이 없어! 뭐로 타느냐. 근데 이놈. 크게 되는 놈이구나. 예이! 옥시! 시원아, 얼음만 데려겠습니다! 먼저 먹어봐. 예? 정원아! 누가! 조용히 담아서 싸웁니다! 이게 무엇인가? 그것은 수돗물이 옵니다잖아! 아하! 누가! 누구의 조용히 담아! 대목수돈에게 발곡한 참들이 옵니다! 누구의 조용히 담아! 이놈이 지금! 이놈이 어느 한천에서! 어디 한천이라고 지금! 거짓을 구하느냐! 거짓이옵니다! 자신의 결별에 입장하라. 전화! 여기에 증거가 있사옵니다! 틀어먹어라! 이 새끼 처음 방법이네? 틀어먹어라! 이 새끼 언제 녹을? 이거 확인되면! 이 새끼 저놈이 진새끼! 우왕! 우왕! 전화! 전화! 시간이 없다! 전화! 빨리 하려고 애프고자요! 왜 운는지 아십니까? 크게들금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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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저는! 넣어라! 제가요? 넣어라! 그거 했다! 저는 그거! 제발! 전화! 전화! 공기동이! 데리거라! 전화 먹으랍니다! 와! 시행하려고 한타! 아! 또 안 드라고요! 그 벌을 받을 줄이! 야! 멍청아! 나 아니라고! 증거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안 돼요! 두 대! 백대요! 오케이! 네 대까지! 그리고 이제 공기동 누워라! 너를 이제 가장 가벼운 벌이니? 안 돼요! 병원에 멍청아! 어! 시행하러! 어! 왕보다 내신을 따르겠습니당! 왕보다 내신을 따르겠습니당! 누워라! 누워라야! 제가! 왕보다 내신을 따르겠습니당! 누워라! 이 도신분입니다! 연구를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경아! 없는 얘기를! 연구의 기회를 돌리고 있노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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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들어봐! 정확히 들어봐! 이게 지금 얘가 리믹스 있어. 쉬웠어. 제가 지워싸옵니다. 너! 누가! 우와! 강패입니다! 왕님. 너한패야. 목소리가 제일 얇은 목소리였습니다. 한 곡 듣지 않았습니까? 제가 또 똥히 들었습니다. 영어의 기회를 노린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말해봐라. 정확히 누군지 솔직히. 술까말이. 많이 잘 닿아. 애니메스 잉글. 술까말. 어허! 누워라! 누워라 이거! 원래 애들은 억울한 경우가 많았어. 누워라 빨려 이 새끼야. 여탈슬로우가 왜 말해준다. 누워라! 이 새끼 영모를 꿈꿔? 이 새끼 미친놈인거야 이거. 내가... 두손의 국밥이다. 아! 아! 야 정지영 봉냈할 때 발 잡지 마라. 지진다. 두손의 국밥이 뭐하렴? 정아! 왜? 정아! 독촉한 지엽소서! 나쁜 놈. 정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악! 오케이! 물! 물! 근데 물! 물 가져가라 물! 물! 빨리 안 가둬! 얼음 엉덩이 재열이 엉덩이 물 대령이었사옵니다 탐사수입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왕님! 오케이! 내 시간 딱 보니까 이거 아까 정재열 엉덩이에 비벼고 그대로 넣어놨네 아니옵니다! 없으그라! 김옷에 누워라 아 근데 저 솔직 고백할 거 있어 나는 정재열 엉덩이에다가 바른 거라 했거든? 아니야 아니야 주임이야 뭐야? 음모입니다! 아니 아니야 주임이야 진짜야 음모? 음모 누가 음모야? 아니 음모가 아니라 야 메탈 슬롱 진짜 웃긴다 아니 이럴 때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신문을 해야 돼 오케이 여기 가운데 둘 다 앉아보거라! 잘 안 해 distia 웃긴다 근데 그러면 볼 failed 그래서 죽을 것 같지? 이렇게 밀어 응? 너무 리얼해 지이이이이이이 même 으嚣 누가 했냐? 당장 말하라 얘가 했다! 당장 말하거라! 얘가 했다! 말을 했잖아! 말을 했잖아! 아 잘한다 우리 쌍놈들! 이 놈 끝까지 불쌍놈보다 비키거라! 내가 이 비키거라! 대신 다리를 빼버라 앞으로! 제가 힘들다! 아니야 아니야! 제가 힘들다! 아니 공부를 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얘가 착하대고 얘가 나쁘대네! 착하다! 김국은! 앞으로 나와라! 내가 안 한 건 인정하느냐? 왜야! 이 새끼가! 고추도 없는 새끼야! 야 우리가 악말로 고추도 없는 새끼 말 들어야겠냐? 야 이 새끼야! 야! 내 고추 있는지 없는지! 내려봐야만 알겠습니까? 있어요? 없다고 내가 몰래 숨겨놨다고! 야! 저 왕이 이제 골치에 시킬거거든? 음식에 독타! 알겠습니다! 야 내가 왕하면 누가 넘버투 할래? 필터! 내가 누가 넘버투 할래? 쓰레기 보다 매일에요! 네 여러분 그래! fond죠! 네 여러분